D-14.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제 정말 10월도 끝났네요. 자,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낭비되는 시간 찾아 쓰자. 자, 짜투리 시간이라도 쓰자. 선생님, 그거 학기 초유하셔야 되는 말씀은 아니죠? 이게요, 2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주나 남았다고 생각하실 거세요. 완전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점심 급식 먹을 때 기다립니다. 맞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2분, 3분 동안에도 단어 외운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렇죠, 우리 수학 문제라도 하나 푼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짜투리 시간에 공부 좀 해라. 그게 엄청나게 크다. 예를 들면 제가 영어 아니고 수학으로 한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한 문제씩만 더 푸는 연습을 해도요. 하루에 이론적으로 아마 9문제까지 아니, 6문제는 더 풀걸요? 6문제 곱하기 15이면 90문제거든요.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짜투리 시간 이용해라.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수학 공부가 아니라 영어 단어라도 공부해라. 이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 짜투리 시간 진짜로 아껴 쓰시고 제가 앞에 케이스에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면 폭 쓰러질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짜투리 시간 동원하라는 거 아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이겁니다. 1, 2등급이 높이는 학생들 순서예요. 자, 어떠냐면 제가 이제 상담 많이 해보면요. 빈칸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 순산문제를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 생각인데 아마 순서와 삽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요. 읽는 순서 한번 바꿔보실래요? 정답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출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순서나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번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줄거리상 적절성이에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그러면 잡종을 다 빼보세요. 수식어구를.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뼈대와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해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기잖아요. 당연히 글이 보입니다. 잡종보가 제가 어디였을 때 답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읽는 순서를 바꿔봐라. b, c, a로 읽지 말아봐라. 복습 해보시고 만약에 재수업 안 들었던 분들은 정말 속는 셈치고 한 시간만 투자해보세요. 정답률이 바뀔 겁니다. 그 다음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이제 수능 30번에 해당하는 밑줄, 낱말 문제예요. 이거 중난도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빈순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힘들어요. 찍는 한이 있어도 중난도 유형을 맞춰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난도 유형에서는 어려운 유형인 건 맞지만 기준점 갖고 푸는 거다. 이거 똑같아요. 기, 승, 전, 결의 기와, 결 읽는 순서와 맞가봐라. 정답률이 확 바뀌는 게 밑줄, 낱말 문제다.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엑스레이로 밑줄, 낱말 공부해 보시고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오답 제거의 원리 오제원 순서로 공부하시면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딱 찍어드립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 순서 공부하실 때 물론 전체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시간이 안 된다는 조건 안에 그러니까 저한테 또 질문한 학생이 선생님 딱 요거만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다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으세요. 근데 제가 최소한 시간 줄이면 이거라도 해라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 4번, 5번 오답 제거의 원리 순서만은 공부해 보세요. 루틴대로 제가 하란 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률이 바뀔 거예요.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엑스레이의 밑줄, 낱말 1, 3, 4번을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기승전결의 기와결을 먼저 읽어봐라. 정답률이 바뀐다. 그래서 다운받으시고 자, 맞죠? 오답 제거 다운받고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파이널 엑스레이 다운받고 각 주제별 PDF 다운받은 다음에 꼭 문제 풀어보시고 하루에 한 유형식은 내가 꼭 기준 잡고 푸는 연습을 해야지. 이 정도의 연습은 해야지. 수능 때 감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10월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내일부터 11월이네요. 달립시다.